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만렙 코스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이번엔 역대급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 중동 김장감 등 겹겹이 쌓인 악재의 국내 증시가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는데요. 하루 사이에 말도 안 되게 매도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급등락 장세를 보였고 무너진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만한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악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기록한 8월 첫째 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렙박 주식과 자세히 분석해 전략 세워보시죠. 공포에 입사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잡아줄 만렙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두현 자문역 나와주셨고요. 또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김대준 자문역 나와계십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네, 그럼 어려운 우리 시장 진단해보고 주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해 주신 김대준 자문역입니다. 김대준 자문역님, 어떻게 지금 시장 견제되셨어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펀더멘탈보다는 다소 수급적인 요인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현재 폭락 장세에서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편안하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주식을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지금 안 좋은 시장 분위기를 좀 기다리면서 견뎌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보면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죠. 해봤는데 여기서는 코로나 같은 그러한 팬데믹도 아니고 그리고 2008년도에 있던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엔케리 트레이딩에 의한 글로벌 투자 주체들의 수급이 빠져난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새롭게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새로운 주도주 재편 과정이 있겠고 그러면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여기서 버텨야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김대현 가이드님도 일단 시장 자세하게 리뷰해보기 전에 이번 이 뭐라 그럴까요? 급등락 장세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저희가 사실 예측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기업은 현재 실제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돈을 벌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 돌아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주가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고 실물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변동성 있는 구간을 좀 지나다 보면 계속 좋은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만 좀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 다 앞으로 시장 그래도 좋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래 공포,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였습니다. 고용 지표나 제주업 업황이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재롬퍼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는 침체를 위한 대책으로 탈바꿈이 되기도 했는데 두 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대준 자문영님, 시장 지금 경기 침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결론조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 침체는 좀 가장됐고 우려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 자체가 현재 ISM 제조업 지속도 마찬가지로 사실 조금 하해를 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 자체가 전체적으로 10%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는 실업률이 나왔었는데 4.3% 나와서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또 확대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정작 샴의 법칙을 발표한 샴 박사는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 전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종합하고 또 최근에 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표 자체가 현재는 경기 침체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경향이 아무래도 조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김두현 가이든님은 지금 미국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 하락의 주범이었던 경기 침체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실업률의 예상치가 상행했기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 수치만 살펴본다면 이번 실업률이 4.3%를 기록하면서 예상치가 4.1%였는데 이를 너무 상행했기 때문에 시장의 급락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실업률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여기서 아까 김대주 장문혁이 말씀해 주셨던 샤메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샤메 법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게 되면 경기 침체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그 기준 수치가 4.2였고 이번에 4.3이 나오면서 그 수치를 넘겼으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주가가 급락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업률을 한번 뜯어보면 수치가 왜곡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허리케인이 많이 지금 미국 경기에 영향을 좀 주었었고 그리고 역대급 7월 기온 상승이 미국 실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고 강가되었다는 해석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우디아 샴 박사도 고용 지표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경기 리세션이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경기 침체는 과장된 해석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연준이 9월에 25BP가 아니라 50BP 정도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병현 과장님이 연준이 행동에 나서서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건 8월에 나오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빅컷의 여부가 8월에 데이터가 중요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빅컷이 나오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이런 시장 흐름을 좀 컨트롤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빅컷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 불허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빅컷이 나오면 그동안 연준이 하이퍼롱거를 외쳤었는데 빅컷이 나왔다는 것은 연준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연준이 빅컷을 결정했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컷이든 점진적인 금리 인하든 오히려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데도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시장에 신뢰를 보내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시장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대중 가이드님은 지금 금리 어떻게 보세요? 금리 빅스텝 단행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경기 침체전에 대응하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서는 강세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좀 뒷풍을 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실기를 했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빅컷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실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번 9월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내려다오 하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나빠지니까 또 요구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시장에서 생긴 것이고 연준이 실기는 하였지만 9월 빅컷을 하든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사실은 지켜봐야 알고 제가 여기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아까 김대원 전문가도 말했듯이 9월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현재 경기에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또 FOMC를 바라겠고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빨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현재 지금 거의 금융위급의 이러한 자산시장 폭락에 좀 슬기롭게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시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은 반도체 투톱입니다. 호실적 기대감에 잘 나가던 반도체 투톱이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폭락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사실 대형주거든요. 굉장히 무거울 줄 알았는데 10% 이상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지 또 지금 사도 되는지 궁금한데 두 분 반도체 투톱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도영 가이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물론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호재들이 좀 빛에 바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긍정적인 호재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에 DS 사업 부문이 올해 2분기 매출이 28조 5,600억 원 영업이익 6조 4,5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알렸었는데 여기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LSI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도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공시능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온 디버스 AI 기기의 급부상이 시스템 LSI 사업부에 기회를 준 것으로 좀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퀼 테스트 통과가 되게 된다면 본격적인 HBM 매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정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실 미국의 마이크론과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시총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국내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투톱이 고평가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도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조정을 기회 삼아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김대중 가이드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조정이 좀 반도체 투톱의 기회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이제 삼성은 하이닉스 주가를 바라보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안도감을 시장에 잠깐 주었다가 그 이후에 기록적인 급락이 정말 나왔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큰 대응주 주식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한 움직임을 좀 봤었는데 마치 우리가 주식을 중소형주에서 나올 듯한 큰 손들이 마치 주식을 다 물량을 정리하기 전에 잠깐 상승을 나오고 그다음에 마치 매도를 갖다가 크게 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성은 하이닉스만 나온 게 아니라 네. 엔비디아에서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엔아에서도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속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어떤 큰 글로벌 로테이션 자금 로테이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앤캐리 트레이드가 있는 겁니다. 기록적인 엔아의 쌍값에 빌려서 일본 주식이든 특히나 빅테크 주식 반도체에다가 롱을 한 자금들이 많았었는데 금리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향후에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자금이 선제적으로 앤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청산되면서 사실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에 폭락을 야기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했고요. 2분기 영업이 10조가 낮고 3분기 영업이 15조를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실적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수급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폭락을 이용해서는 갖고 계신 분들은 버티셔야 되고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저로의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